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모티베이터 박경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수소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소경제라는 용어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그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를 수소중심으로 바꾸겠다. 어떤 이런 뜻인데요. 하필 왜 수소일까요? 첫째, 수소는 고갈 우려가 없습니다. 매장량이 한정적인 화석연료와 달리 수소는 우주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합니다. 둘째, 수소는 부산물이 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친환경성입니다. 셋째, 수소는 국내 생산이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무려 93.7%인데요. 수소는 직접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이란 꿈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장점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그 발전상을 볼 수 있다고 해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일산 킨텍스에 왔습니다. 바로 수소 모빌리티 쇼를 참관하기 위해서인데요. 수소 모빌리티 쇼라고 해서 자동차 관련된 수소 산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에너지부터 수소 생산, 유통 관련된 여러가지 산업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쇼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수소 모빌리티 쇼 현장의 가장 안쪽, 가장 넓은 부스에는 H사가 꾸민 미래 수소도시가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를 연료로 도심을 누비는 항공기와 대중교통, 이러한 모빌리티가 보이는 중심 허브까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전세계 수소전기차 시장 판매 1위 차량의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소전기차와 수소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카도 선보였는데요. 해당 회사는 최근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트럭 양산 소식을 알리며 스위스 수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대 2시간을 비행하며 무인 택배나 배달, 정비 점검 등 장거리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수소 드론,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수소지게차 등도 소개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소경제 이슈가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소경제는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를 수소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밀도 있게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도 수소의 생산과 유통, 수소 운송과 저장, 활용 등에 대한 다양한 연관 산업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산업과 시장이 새롭게 창출된다는 측면에서 수소경제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데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까지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약 42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수소법의 의미,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다양한 선진국들이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딱 만들어서 수소경제 이행을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시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수소산업 진흥과 수소유통,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도 나섰는데요. 수소경제 이행 추진 체계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독일, EU 등이 수소전략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죠. 그만큼 수소경제의 어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에서 정말 선도적인 위치 그리고 시장선점 성공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모티베이터 박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